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늘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이제 3월입니다. 그리고 캐스트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캐스트를 볼 때는 아마 학교에 이제 갔겠죠? 특히 고3들, 우리 고3 귀요미들은 학교에 갔을 텐데 제가 캐스트 제목을 이제 학교 가야지 라고 써놨는데요. 학교를 가셨을 때 필요한 태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학교를 잘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현명한 학교 생활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캐스트를 찍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고3이 돼서 학교를 가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학생들하고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데 학교를 가면 제 경험상 그리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무슨 일이 있냐 학교를 가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 공부하고요. 점심을 먹으면 다시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남들하고 똑같아지면 안 되는 게 뭐냐 자 첫 번째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똑같아지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고3을 해보신 분들, 재수생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고3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알겠죠? 학교는 공부를 하려고 왔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냥 자고요. 실제로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잘 놀고 더 잘 떠돕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친구들하고 일단 풀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시끄러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아지면 안 된다. 친구들하고 똑같아지지 마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개인적으로는 고1, 고2 때의 생활과 똑같아지지 마라. 알겠죠? 그래서 고1, 고2 때와 똑같아지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긴장의 끈을 놓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공부는 언제나 긴장의 끈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학교 생활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왜냐? 자, 예년하고 다르게 지금 3월 모의고사가 3월 말에 잡혀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뭐냐면 3월달을 잘 어떻게 보내냐가 중요한 시험이 돼버렸어요. 알겠죠? 그러면 3월달을 잘 보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모의고사를 잘 보려면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긴장감이 떨어지면 공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남들과 똑같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고3이 됐을 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제가 잔다고 표현했죠. 교실에서. 자,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최대한 앞자리를 앉아라. 알겠죠? 앞자리를 앉으시고요. 이 앞자리를 앉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자, 뒷자리에 앉게 되면 앞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공부를 하면 앞을 조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게 되고요. 저 친구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 뒷자리에 앉는다는 얘기는 타인에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알겠죠? 앞자리에서 타인을 조망하지 않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뒷자리에서 친구들이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친구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나도 자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주변 환경 자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에서 다 자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자네? 그럼 나도 자야지 하면서 자게 돼요. 근데 앞자리만 앉으면 뒤에 상황이 안 보여요. 나는 앞에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많이 자면 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버럭버럭 하신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그때 뒤를 싹 보는 거예요. 그때 뒤를 싹 보면 애들이 다 자고 있잖아. 그럼 그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 가셔서는 무조건 앞자리에 앉으시고요. 고3 때 자리를 어떻게 배치할지는 모르겠지만 담임 선생님들마다 다르셔서 눈이 안 좋다고 하셔서라도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알겠죠?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선생님. 뒷자리에 앉으면 잘 안 보여요 해서 앞자리에 앉으셔서 꼭 앞에서 집중해서 나한테만 포인트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저는 이거 두 개가 일단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학습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내신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신을 버리지 마라. 선생님, 저는 내신을 잘 봐서 가는 학생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고1, 고1 때 생각보다 내신이 제가 원했던 점수가 안 나와서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가야 하는데 이럴 때도 내신을 잘 보면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되나요? 여쭤보시는 건데요. 자, 전형을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는 결국은 학생분이 선택하는 건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정시로 가고자 하는 분들도 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단 내가 선택과목이 아닐 때는 선택과목이 아닌 과목은 정시를 보는 사람이면 내신을 무시해도 되겠죠? 내가 보는 선택과목이 아닌 거를 제외하고요. 알겠죠? 그럼 잘 보세요. 자, 내가 선택과목도 학교에 맞춰놨고 내신도 내가 보는 선택과목에서 시험이 나와. 근데 나는 내신을 안 볼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듣기 시작하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공부를 나 혼자 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고3의 내신은 대부분 뭘 통해서 보냐면 EBS 수능특강을 연계해서 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 자, 고1, 고2 말고 고3의 내신은 좀 느낌이 다른 게 뭐냐? 단순함기를 낼 가능성이 적어요. 선생님들께서 수특하고 연계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수특 연계할 때 평가원 기치를 끌고 와서 수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수특을 연계해서 내면 결국에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모의고사 계속 볼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모의고사는 결국 우리가 단순함기가 아니라 근원적 실력을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근원적 실력을 쌓기 위해 가장 좋은 건 기본기인데 이 기본기는 내신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깁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잘 봐요. 자, 제가 수업할 때 그리고 강의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문학 독선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독선을 공부하면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반복해서 논리적 구조 자체를 보는 연습을 해라. 반복해서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보셔야 되고 첫 문장을 토대로 글을 봐라. 서론을 통해서 글을 봐라. 그러면 글을 봤는데 첫 문장이 기준이 안 잡힌다. 서론이 기준이 안 잡힌다. 글을 막 읽는 거다. 단순히 이해하는 거다. 그러면 다시 읽어라. 다시 읽으면서 글의 논리적 흐름 자체를 찾는 게 중요한데 반복을 억지로 하게 하는 건 내신이에요. 내신은 나왔던 지문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어서 지문을 거의 외워버릴 수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배웠었던 기본 원리들을 다질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때가. 억지로 지문을 20번씩 읽어야 돼요. 외워야 되니까. 그럼 억지로 지문을 읽다 보면 20번씩 수능에서 글이 만들어지는 그 논리적 구조를 배웠다면 내신할 때 그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3들은 정치 파이터라고 하더라도 내신을 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다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인데 내가 선택하는 탐구를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EBS 수능특강 갖고 연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3에서 겨울방학 올라갈 때 사회탐구를 하든 과학탐구를 하든 기본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 수능특강 공부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복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란 말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리고 내신을 할 거면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수능을 보기 위한 어느 정도의 암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그 기본적인 암기는 반복해서 생기는 건데 내신은 그 기본기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내신을 모의고사 본다 생각하시고 수능 본다 생각하시고 접근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고3처럼 모의고사 형식으로 바꿔서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근원적인 실력이 오르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는데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건 EBS 수특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가 배웠었던 국어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탐구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 수업 잘 들으시고요. 필기 잘 하시고 그걸 나중에 내신할 때 반복해서 보면서 근원적 실력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과목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정신 파이터들은 알겠죠? 자, 그러면 포인트 내신을 언제 해야 하냐는 이렇게 갑시다. 3월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 말까지는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중간고사는 대부분 4월 말, 5월 초잖아요. 그러면 자, 3월 모의고사 보고요. 시험을 잘 보면 좋겠지만 잘 봐도 마찬가지고 못 봐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은 끝나고 나면 아쉽습니다. 만점이 아니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쉬우니까 이 아쉬움을 회복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되고요. 이 회복할 때는 오답노트도 하셔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도 보셔야 되고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4월 두 번째 주 두 번째 주 혹은 첫 번째 주부터 내신 공부를 하시는 건데 이때는 이 수능 공부를 끊고 학교에서 배운 거 위주로만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EBS 수업을 나가실 텐데 진도를 쭉쭉 빼지지 않으실 테니까 하루하루에 나가는 양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1교시에 국어 문학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1교시 끝나고 놀지 말고요. 1교시에 국어 하나를 배웠으면 그 하나 배운 거를 쉬는 시간에 바로 보십시오.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7분에서 8분 정도의 단기 기억을 주면 기억이 남아요. 아시겠어요? 2교시에 수학 배웠어요. 전체 문제를 모르지는 않을 거거든. 그러면 EBS에 나와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한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그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복습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 먹죠. 점심 먹고 20분 정도 남잖아요. 이때 노는 거 아니에요. 놀지 말고요. 오전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 중에 내신에 들어가는 중요한 과목은 내가 쉬는 시간에 바로 보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다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전에 봤었던 거는 그날 복습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다고 보면 다 모르는 내용은 아닐 테니까. 알겠죠? 됐죠?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기 전까지 5교시부터 8교시까지 있겠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체육 시간도 있고 음악 시간도 있고 창제 시간도 있고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을 다 시험을 보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면 이때도 배운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배운 과목을 또 바로 복습하시면 돼요. 쉬는 시간에.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여러분 요즘 거의 다 패드를 갖고 있거나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 배운 부분만 사진을 찍든가 다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보는 생각 부분을 사진 찍고 집에 가면서 보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배웠던 걸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격을 주세요. 평소에. 그리고 학교에서 끝내고 집에 가서는 수능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학교 선생님들이 자습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습 시간에 다시 수능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3월을 보내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자, 월화수목금토를 이렇게 보내면 일요일날 한 시간 정도는 내가 봤던 것들 중에 일주일 동안 쌓인 게 있겠죠. 그 쌓인 과목들 중에 어려웠던 것들만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만 내신 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쭉 수능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최대한 잘 보시고요. 끝나고 나면 이거 봤던 것들 필기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멈추고 그때부터 암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암기는 단순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기 위한 근원적인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수특은 그거를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이 실력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죠? 자 고3분들 제가 현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제자들한테 걱정돼서 아시겠죠? 학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겠지만 실제 막상 학교 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돌아가지 말고요. 지금 먹고 있는 이 마음 생각 끝까지 꼭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마지막 주에는 무슨 생각 할 거냐면 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돼. 해서 주말에 놀 가능성이 높아요. 주말에 놀지 마시고요. 알겠죠? 주말에 놀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남들이 하지 않은 시간을 해야 됩니다. 밤잠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버리는 시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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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